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의미하는 치명률은 1.42%로 5개월 만에 물어 14배 상승했습니다. 경제학력 개발 기구 OECD 환급 가운데 9번 들어 높습니다. 정부는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8천에서 9천 명대, 내년 1월 말이든 8천에서 1만천 명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위종종 환자의 증가 추세까지 고려하면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강남지원으로 승리하는 역기 1.42% 대구와 삼겹치 1,010%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만약에 타 Però과 MVP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계좌로 전달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